한 번에 끝내면 정은 없잖아. 인강이 넙치시네. 내가 한 번에 끝내면 어떻게 하려고. 나 다닌 하우스 한 번 나와봐. 니 재능 썩히는 거 이거 제약이야 제약. 저랑 같이 일해보시지 않겠어요? 하시죠. 대신 판 또는 6대 4. 저희가 6 먹습니다. 좋네요. 계획대로 봐야지. 숫자 제대로 기억하라고 했잖아. 용사장 그 새끼 만나려고 내기당국판 뛰어든 거니까. 두고 봐. 절대로 가방이 안 둘 거니까. 배가리가 나쁘면 돈으로 떼어야 됩니다. 재생부터 쓰레기들은 끝까지 쓰레기로 사는구나. 배기가 지나치네. 화세가. 졸업도 실력이야. 여름까지 내려와야 됩니다. 네. 아이쿠가. 아이쿠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